나 이거 이상한 능력이 있나봐. 나 이거 어떻게 막. 다 갖춰놓고 자신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야. 그러니까요, 그러니까요. 나 영화인 줄 알았어. 이 중독면은 발견이다. 그러니까. 시연을 시원하네. 시연을 시원하네. 시연을 시원하네. 발견이다. 그럼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어? 이거 어렵다. 어렵다, 어렵다. 너무 짧아서 해 볼 거예요. 더 낮게 해 볼게요. 좀 높아줄까요? 아니, 드라마. 드라마? 정답. 일과! 아닙니다. 아니에요. 그렇지. 좀 이렇게 내려갑니다. 잠깐. 4달러. 4달러. 정답! 정답! 전혀 생각 못 했다. 4달러? 맞다. 그걸 맞추다니. 그럼 유행어 한번 해 볼까요? 유행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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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행어입니다. 이거 너무 했나요, 제가? 이겁니다. 이겁니다. 근데 맞아. 이 느낌 맞아. 근데. 정답! 네? 쟤 뭐야. 아닙니다. 글자가 좀 길어요. 손은 누가 키워? 아니에요. 그 톤도 아닌데. 정답! 하고 있는데. 아닙니다. 비슷합니다. 여러분. 진지한 프로그램입니다. 이거 어떻게 할까? 진지한 프로그램. 김희철! 그런데. 그런데 말입니다. 정답! 그런데. 이걸 어떻게 맞추는 거지? 두 번째. 나 그런데 말입니다. 김희철이 세 문제로 맞추고 있어요. 희철 30점으로 단독 1등. ached!